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5 5 5 4 후원을 실꺼야 또 그거를 사랑하고 고고 올라가요 고마야 불통을 망쳐 불소 금강처 값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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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각성화를 하겠습니다 에 아 아 다시 한번 불통 금강 유협 환경청 갓 써봐라 갓 써봐라 갓 써봐라 한 번만 더 불통 금강청 갓 써봐라 갓 써봐라 갓 써봐라 으 으 으 4 그 선 저 저희 수학장 반대를 위해서 이렇게 바이들 오신 기사님들에게 무슨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읍 소각 반대 대책위원회는 금강 유협 환경청이 지난 3일 오창 후길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금강 유협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으로 오창 후길이 소각시설을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 금강 유협 환경청과 직원이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임 시장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효인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를 등거로 오창과 번화가 청주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오창 수각 반대 대차구의와 지역 주민은 금강 유협 환경청의 부당한 행정에 심히 강한 유감을 품하는 바이다 향후 이에서 청원은 조건부 동의를 반영한 사업기설을 금강 유협청에 제출하면 금강 유협 환경청은 이를 부적합 통보 처분하여 청주 시민이 불안하게 숨쉬고 사는 현실을 개선하여 주기를 바란다 오창 지역 주민은 소각장 추진 업체의 사업기획서 부적합 통보를 촉구하기 위하여 금강 유협 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소각장 추진하는 단계 단계마다 회력정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한 번도 청주시장님께서는 청주 시민이 숨쉬는 걸 생각 안 하고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자라나는 후순을 위해서라도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통 금방처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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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 금방처 각성하라 불통 금방처 각성하시며 정 Ce hier 메이트 순섭 일어날